아이씨 큰일 났고기 어어 왜이래 왜이래 나를 힘들어 안 보여 일단은 바로 뭐지? 왜 안 갖고 왔죠? 안고기 가지고 오신다 하지 않았어요? 나 그냥 안 받은 됐잖아 아니 그거 사업할 들고 오지 말고 진짜 돼? 먹여주지 아하하하 우리팀 총 없음 아니 사업할 들고 오지 말라가지고 그거 안 들고 왔는데 아이씨 큰일 났다 이제 저 탄창하고 탄창을 다 가져왔다고요? 야 레드 사운드 망했네 어디? 레드 사운드 확인 레드 안에 수류탄 계속 넣어볼께요 그럼 어 하나 거기있다 헹궈 헹궈 저기있다 다 컷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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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헹궈 하나 헹궈 나 총 소리 났거든? 가까이서 여기 시체에 있어 하나 헹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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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트 천천히 천천히 나 디귿장 먹을께 빨리 레드 가서 총 먹던가 해 네 네 흥국이야 흥국이야 나 못들어 4,5,8 천천히 하세요 차크님 죽으면 힘들어요 그 게임 안에 올라와서 캐리맨은 죽으면 안돼 캐리맨은 죽으면 안돼 택토 B 하필 4,5,8 아씨 에드 끌었다 나 도망감 일단 위험한다 싶으면 빼 위험한다 싶으면 빼 그냥 슈트컷 쪽 누구였어 방금 슈트컷 쪽 팀은 아니야 슈트컷 쪽 팀은 아니야 아 오케이 나 레드 열고 지금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이번엔 파밍은 나중에 하고 미치고 있는거 하자 빨리 먹어 호랑이는 네 먹고 디귿장 안가 일단 내가 내가 던지고 있어 나 고향이 사냐 네 메인홀 올라오는거 저 야 파밍은 나중에라도 비트코인은 못참지 비코가 있어요 이건 예외다 비코만큼은 다른 얘기 내 시체 가방이었어 파킹도 열리고 다운나 봤네 확인 공기 다 끝나면 이겨요 제가 이제 안에 들어왔어요 아군 위치 브리핑 한번 해봐 레드 돌 레드 쪽 돌 나 나 파킹 그만 나 이제 고향이 상에서 디귿장 나 있으니까 너네 거기 먹어 어 나 고향이 상에서 정면 정면 나무개다 아 뭐야 나 죽었어 안 쓰네 들어갔어 안 쓰네 들어갔어 잡았나? 두 명 죽었죠 구름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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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잘 보이는거 없어 하나 보인다 팀인가? 나 나 나 아 왜 갔다 저거 나 데려다오 빨리 나오시지 다들 이거 시간 끌다가 뒤진거 아니야 다른 애들 붙어갖고 나 바로 나오랬잖아 그거 때문에 죽은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데 둘 다 죽었다며 바로 올라왔어 빨리 나오시지 싸운다 아주 싸운다 어 가방 알지 가방 밖으로 구속하지 이거 봐 저거 아 아 느낌이 느낌이 어땠줄 알아? 환이 딱 봐도 사람이 많잖아 총수를 존나 많이 들이고 그러면 레드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표적이 되기가 존나 쉬워져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했던거야 시작부터 하밍 나중에 하고 빨리 넓게 퍼지면 넓게 퍼지면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사운드도 들을 수 있잖아 동시에 이렇게 죽는 일은 없다니까 하나 착하삭히는게 이건 내 오더를 안 들어준거야 그냥 운이 안좋았다 이거 나 오더를 들어줘 그냥 다 할게 나 오더했어 분명히 나오라고 일단은 확실한건 총 못 챙겨드려요 이 공업판은 이거 이거 풀방이거든 딱 봐도 어 딱 봐도 풀방이야 아까 나 쌌던거 레이더인줄 알았는데 레이더 아닌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레이더 아니야? 어 레이더 아닌거 같아 저 아까 그쪽에서 쐈어 쇼컷 아래에서 쐈는데 걔 쏘자마자 내가 빼는거 보고 바로 달렸어 레이더일수도 있긴 한데 내가 봤을때 레이더는 아닌거 같아 빡세겠는데 그러면은 어 좀 빡세게 일단은 총 다 어디간거이? 총? 다 모은거지 총이 어떤 아 그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이거 아군거는 여기 내 가방 안에 있어 AK103 사업할 상대건가? 네 상대거 아 아군거 네 내거 아님 아 상대거임? 네 아 상대거임? 네 탄창 좀 남아 제거 탄창 M4 탄창 있어요 사업할 탄창 3개 풀었어 아니 필요한거지 어디있어 알지님 제거 시체 보시면은 M95 탄 꽉 넣은거 있어요 탄창 잘 먹었다 감사 M95 다 들어있어 잡아주십쇼 어깨 나 움직일 준비할려 약 한 번 더 빨자 지금 잠깐만 아 지금도 싸웠는데? 시발 개 빡세다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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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자 일단 이거 맞아 주위 이미 왔을수도 있어 우리 소리 듣고 제 팀 있으면은 전멸 감기 오른쪽으로 나가자 고고 깨져있어 이미? 깨져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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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은 내 쪽으로 있어 먼저 지나갈게 안 보여 안 보여 푸른다리 중앙원 선사할게 조심해야 돼 오른쪽 안 보이고 있다 있다 어 잠깐만 대가리 잡고 왔나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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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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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돌아갈게 며칠 엘로카드 옐로계단 옐로계단 천천히 있어 천천히 있어 옐로계단은 내려갔어 오케이 팟캠 제어실로 뭐이야 미리 수리 터나나 아 못하나 깠어 맞나건데? 천천히 해봐 어 맞아 하나권 아 이거 옐로쪽에 많아 옐로쪽에 많아 옐로쪽에 많아 잠깐만 나 뺄게 체력이 없어 줄 컷 나이스 너 어딨어 나 보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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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프로피탈 빨고 가슴만 쉬라고 움직임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일단 줄 잡았고 나 보일러 나왔어 신에 안쓰어졌다 나 나올게 다 나왔어 좀 확인 더 있을 수 있거든 아 재우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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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우식이다 바로 썼는데 늦었다 바로 썼는데 늦었다 나이스 가슴팍만 일부러 힐하고 머리만 힐하고 바로 갔는데 이거야 엉뚱한 데 맞는 거 같은데 까비 까비 웅스터 KC 웅스터 어 한국파티야 야 전판에 만났던 애 또 만났다 전멸 해버렸죠 스브드 들고 왔네 아 똑같은 모딩이네 나 이 모딩 기억나 전판에 맞췄네 근데 내가 살짝 못선 거 치고는 쟤도 뭐야 내가 아 존나 많았네 웅스터 웅스터 웅스타라 쳐야되나 KC 언더바 치면 얘네 한국클란이거든 나 저기 오너피셜 딕고에서 봤어 얘네들 이거 하나 둘 셋 내가 잡은 거 셋 차크님 잡은 거 둘 다섯 여섯 우리 팀 일곱 명 그리고 잡은 거 하나 열 명 끝 끝났네 풀방이었어 이쁘 와우 초반에 총소리가 4개 들였던 거 생각하면 풀방일 수밖에 없던 거 아 얘 방송을 안 하네 지금 그 흥고기 다 가져가세요 내 거 그 흥고기 내 거 아니야 와 헥사그리드가 몇 개야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저 거고 하나는 아군 거 내가 입고는 슬릭은 그 뭐야 호랑이니까 내 거 헥사그리드 다 갈려나가서 그걸 바꿔 입었어 제 것도 전 대가리만 날라가서 슬릭 안 깔았을 때 남아 아니아니 반토막 났었어 반토막 많이 졌어요 아 그러면 맞다가 좀 갈았나 보구나 네 다 알았다 이거 먹고 그냥 다 먹을 수가 없는데 수릭 4개 넣고 수릭 4개 넣고 수릭 4개 넣고 와 가방 안에 피스톨 피스톨 케이스 있어 아 있어? 뭐지? 왜 오 샛 하하 이 씨네 그 친구 아니냐고 사실 내가 들고 온 것도 아니야 아까 그 친구가 들고 온 거야 띠용 음 가뿌야 맘에 들어 엠포를 좀 써야겠네요 다 가버리고 아니 미친 새끼네 이것도 왜요 엠포에 백발탄창 끼고 왔어 엥 에이 에이 치케이던데 아 엠포였나 아 에이 치케이네 에이 치케이네 에이 치케 맞지 아까 에이 치케 소리였어 개 맞아 에이 섬뜩한 새끼야 개 아휴 시발 오라이가 좀 많구나 야 잘 쏴 잘 쐈어 걔 아까 행거에서 천천히 내 대가리 박더라 어차피 관통 헤드여가지고 월 입었어도 안 죽지 나는 아하 이게 분비 존나 빡세다 뭐냐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김치같은데 10명 다 차있는 방에 진짜 드물었 드물었거든 내 경험상 요즘 근님이 갔던 환 중에서 어 다섯 명 이상 있는 애들 거의 본 적이 없었어 잠깐만 이번에는 뭐 들고 할까 이런 빡센판 좋아요 사옥팔 아 사옥팔 쓸까